새로운 가족을 만나러 왔습니다 어우... 꼬꼬패 어 저기있다 나초야 내 방은 너의 방이 되었구나 나초야 되게 작다 뭐야 이거 장난 가운데 뭐야 이거 진짜 작구나 응? 야아 너도 빨간색이랑 까만색 좋아하니? 얘가 더 좋아? 너 색깔 차이 라랑정은 비슷하구나 응? 응...예? 진짜 새끼다 한번 너를 만져봐도 되겠니? 알겠어 뭐야 냥냥파치 냥파치 너 이 장난감은 뭐냐? 나한테 사용법을 좀 알려주지 않겠니? 아이고 아이고 어제 많이 먹었나보네 아주 그냥 배가 빵빵하네 빵빵해 야아 고양이 진짜 배 만지는 거 싫어하니? 싫어해? 야 배가 아주 빵빵하네 뭐 하는 거야 뭘 하고 싶은 거니? 발가락 간지러웠어? 미안하다 내가 너무 간지럽혔니? 아 그렇게 노는 거야? 잘 노네 얹어서 얹어서 잘 노네 왜 이렇게 지저분하네 왜 이렇게 지저분하네 이거를 밥만 주라고 그랬었나? 이거 밥에 제가 왜 노는 소리가 안 갈냐? 어머 야채아 너 이리 말아보는 거니? 근데 진짜 맛있는 냄새 한다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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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반틈이나 줘? 진짜 많이 먹네 근데 여기 진짜 맛있는 냄새 한다 이거 완전 그냥 스팸 그 잡채네 야아 음 야아 나아 밥 먹어 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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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야. 야. 야 난 아직 침대가 오지도 않았는데 너는 지금 이부자리만 벌써 3개나 있어? 부르지 않아? 뭐 흘리고 먹어 침침할게 요즘 나한테 오고 싶지? 그치? 야 초래기 떡 빨리 일로 와봐 와봐 아이고 예쁘게도 생겼네 눈이 아주 그냥 왕방울만 하네 양양펀치 왜 다리 마음에 안들어? 뭐 자꾸 얘만 치냐 아니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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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 아프겠다 지금 배가 무거워서 못 올라가는 거 아니야? 지금 아주 배가 빵빵한데? 아까부터 저렇게 달만 때리고 있어 달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드나봐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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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배가 완전 빵빵해 통조림 냄새 나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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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도 이제 밥 먹으러 갈 건데 진짜 왜 이러는 걸까? 야 너 손독 벌린 거냐? 아니지? 아이고 몸을 바닥에 아주 그냥 몸을... 괜찮아? 나초야 나초야 괜찮은 거야? 이거 몸을 잘 못 가는데? 야옹 만지기 안녕 바이바이 귀여워 아 너무 뜨거운데?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앗 근데 뭐였다고 지금 사람이 따는 거야? 내가 드라마 너무 띄엉 띄엉 봤나? 잘했어 안녕 잘했어 또 올게 바이바이 야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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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조심 어 나 배웅해 주는 거야 야 고맙다 야옹 잘했어 안녕 바이바이 아 이제 연습실을 갑시다 나도 지금 잠 오지? 아냐아냐 아냐아냐 발바닥 느낌 너무 좋다 아이고 아냐아냐 오늘의 신문에 아냐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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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이렇게 놀 수가 있지? 아야 아야 진짜 왜 이래? 오늘 열심히 놀았지? 혼자 잘 놀더만 냠냠 오구 밥도 많이 먹었네 잘자 안녕 빠이빠이 내일 또 올게 우와 너 죽을 것 같아 짧았다 오늘은 사진 나초 사진이랑 대패니 사진 사진을 인화를 해볼겁니다 봅시다 어제 열심히 사진을 찍긴 찍었는데 너 털이 내 목에 들어가나? 생각보다 사진이 잘 안나와가지고 얘가 사진 찍기가 엄청 어렵더라구요 이제 사진 한번 인화를 해봅시다 진짜 미치겠다 아 귀여워 죽겠어 일단은 핸드폰에서 블루투스를 켜주고 어플을 켜고 이거를 같이 켜주고 연결을 시켜준 다음에 프린트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사진을 이렇게 사진을 다 됐다 그러면은 짜잔 컴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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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달팽이들 사진도 한번 뽑아볼까요? 프린트 화면은 여기 화면이 프린트로 바뀌죠? 그러면 이렇게 프린트가 되는거야 얘로 직접 찍는 것보다는 블루투스 연결해서 뽑는게 좀 더 선명하게 뽑히더라구 짜잔 우리 팽이들 요즘에 팽이들이 밥을 되게 잘 먹어서 엄청 귀여워 너무 귀여워 맹시야 맹시네 맹시야 완전 귀여워 사진 완전 잘 나왔어 집에가서 고쳐놔야죠 여기있다 여기있다 굿 그냥 먹고싶지? 아이고 귀여워 왜 많이 고팠어? 강아지야? 그냥 먹고싶지? 아이고 귀여워 고창 겨우 고창 고구 connect Snyder 원두 야경 공경 bee нав Tôi 그건 내 손인데? 내 거야 안녕 나초야 빠이빠이